1, 2, 3 1, 2, 3 2, 3 1, 2, 3 출력은 좀 있대? 되게 어두우네 더? 더? 하나 더 했는데 네 완벽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그쵸 어쨌든 저희는 너무 지금 배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은 제이콥이 쏘는 저녁 좀 크게 쐈어요 코비가 여긴 사실 여기 영훈이까지 있어야 했었는데 뭘 하러 가야 돼서 아쉽게도 네 같이 이렇게 돼서 두 명에서 3인분? 4인분 정도 를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것도 고기 소고기 맞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밥도 있고 면도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 일단 네 너가 왔어? 옛날에 옛날에 그 뉴 고기 사줬었는데 여기였었어 너가 사줬었어? 응 오늘 또 사주는 거야? 뭐야 넌? 야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고기 밥 파스타 파스타 뭐 또 추가로 밥 아이고 뭐야 너 이게 원래 또 뭐 한 명이 파스타 먹고 두 명이 밥 먹고 딱 고기 집었으면 딱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한번에 비춰드려볼까요? 일단 와우 다 못 먹어 형 이제 제가 현재를 한 30분 기다렸나? 그래서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말이 잘 못하는데 막 너무 잘 먹을게 말 안 해도 돼요 먹방 오늘은 먹방이니까 나는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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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부터 잘 먹을게 후박 예 진짜 오랜만이죠? 둘이서는 엄청 마리고 이거 어떻게 먹지? 오 원래 코비랑 방송 노래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방으로 먼저 찾아왔네요 맞아요 일단 그거는 준비 좀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자르지? 그게 없었나?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더비 없어? 뭐 큰일 났는데 없어? 응 그거 그거 아니야? 문스파이크 스테이크 손으로 당근 먹은 거 이거 아닌데 안 되는데 오 짜잔 오 이거 맛있다 파스타? 응 근데 이건 뭐야 구실롯데 고기를 일단은 한 조각 응 달라지네 맛있어 맛있어 고기 소스는 없는데 근데 그거 너무 블루베리 소스 같지 않아? 안 돼 왜? 매워? 뭔가 매콤할 거 내가 이미 소스가 좀 뿌려져 있어서 맛있어? 응 사실 어제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갑자기 고기 먹고 싶더라 근데 현재한테 고기 먹다 했죠 뭐라 안 섬켜져 ASMR 말 엄청 잘 줬는데 너 입이 크잖아 너 입이 크잖아 응 응 이빨이 커서 속도가 다 된 건가요? 응 난 이게 제일 좋아 똑같은가? 응 응 몰라? 응 더비들 읽으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더비들이 항상 다른 멤버 첫 하는 게 귀여워 저희가 소개됐습니까? 뭐였는데? 항상 형, 제이크가 주연인데 이번 노래 한번 그런 게 있잖아 오늘 12시? 맞다 봐요 홍보해주세요 사진 기대해주세요 앨범 Thrilling 예 프리라이 스플래시부터 기대해주세요 아 I don't know 빨리 올라가서 못 입었어요 플리즈 스테이 세이프 못 입었어요 난 그 순간 다 이런거지 조심해야지 아 이거 어떡해 네 나처럼 이거 젓가락으로 불어줄 것 같은데 밑에 칼 있나? 플라스틱 칼이라도 야, 그때 우리 게임으로 한 거 아니야, 형? 네 숟가락 뭐 숟가락으로 베이컨 자르기 야, 이 야, 이 칼이 없어 이렇게 큰 건데 사실 내 이빨이 제일 좋은 칼인데 그러면 어깨 아니, 이거 보여드렸다 어? 거기가 무거워서 혼자 잘려지네? 이거 봐 채끝 등심 오케이? 알아? 알죠, 저거 고기 밥 샀네요 그래요?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나 마음씨가 고우신 직원분께서 카레 갖다 주셨어요 너무 많네요 오 근데 되게 좋은 칼을 갖다 줬다 종이까지 잘리고 있어, 지금 종이까지 잘리고 있어, 지금 종이도 같이 먹어야 돼 내가 할게 너 먹어라 네? 나 짐 죽여있어 땡큐 나나나 고기 고기 저는 참 소고기를 좋아한다 누구? 너 그러네 어쩔 수 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원래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많은거 알죠? 응 저희 더보이즈는 협의 돼지고기를 더 좋아할까요? 소고기를 더 좋아할까요? 멤버들이 뭐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알라맞춰보세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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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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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비슷비슷한데? 정답은 돼지고기 맞아요 돼지고기가 인기가 더 많아요 소고기는 뉴 학년 제이콥 현재 현재 정도 나머지는 소 나 솔직히 나도 돼지 난 둘 다 좋아 그렇긴 하지 왜 돼지가 더 좋게 자주 먹을 수 있어 소고기를 못 먹어 봤어요 예? 맛있는 소고기를 못 먹어 봐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먹어봤겠죠 거기서? 진짜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거야 이게 진짜 고기구나 응? 알 텐데 많이 먹었을 텐데 많이 먹었을 텐데 학년이요? 그쵸? 근데 학년이는 소고기를 더 자주 먹는 것 같아 학년이 요새는? 학년이 소고기 진짜 쑥쑥에 소고기가 있었어 소고기가 구워 먹는데 여름 봐세요 아무리 좋은 고기여도 잘못 구우면 마법다 진짜 못 구우는 거야 그냥 그냥 그 아랍 소고기는 키친타올로 핏기와 물기를 딱딱 제거해 주고 올리브오일을 딱 구른 다음에 딱 구워야 맛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서 빼자마자 그 물기 많은 소고기를 바로 구워버리면 소고기가 잘 안냈고 겉에가 겉에가 원래 바삭하고 해야되는데 맛있는데 겉에가 바삭하지 않고 물기만 많은 거야 뭔지 알지? 그렇게만 먹는데 나는 비슷하네 내가 그 보자마자 바로 내가 뺏어갖고 내가 바로 다 구워줬잖아 응 나도 해주라 고기가 좋으면 할게 우리 쑥쑥 이유가 있긴 한데 나 할 때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뭐? 요리를 구워 먹으니까 요리? 나도 니가 방금 말한 것 같은데 요리 쑥쑥 아 진짜? 그거는 고기에 대한 이해가 아니야 근데 나 왜 고기 나왔냐 나갔어? 나 목소리 좀 이상하잖아 일어난 지 얼마 듣고 건강 건강 왜? 잘해 잘해 건강 눈물이 나 목이 매워 이거? 응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누구? 나는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오늘 메이크업 10시에 했기 때문에 꼬질꼬... 저기 코비? 꼬불꼬구려 꼬질꼬질이야 귀여운거 꼬질꼬질? 귀여운거에요 꼬질꼬질? 약간 귀엽다 알겠죠? 꼬질꼬질하니 코바 오게 이거 진짜 종이까지 먹고 있네 맞아 음.. 에헤이 말이 안되잖아 아 그러겠지 누가 시키는지 모르는거니깐 아니 제이콥 여기서 술맛도 안돼요 이거 술 아니야? 이거 같이 왔죠 세트에? 세트에 같이 온거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술맛이 난다 이거 잖아요 설마요 근데 이게 끝맛이 뭐야 그럼? 이게 끝맛? 한번 먹어볼게요 오미자 아닙니다 상그리아? 상그리아였나? 이름이? 에이 설마 나이 제한이 있겠죠 왜? 왜? 말이 안되는데? 그 맛이 나긴 해요 아이쿠 상그리하면 술이... 에이 뭔소리에요 진짜래? 에이 잠시만요 아 너 오빠 너 잘못 시킨거 아니야? 말이 안되는데? 에이 나하고 있었는데? 응 응 세트 세트지 세트 아니야? 응 여기 위에 봐봐 에이드전 이거야? 잠시만 에이 뭔소리야 에이 에이 술이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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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루베리에요 전 안 마셨어요? 저도요 진짜요? 에이 저희는 물 마셨어요 물 에이 설마 샹데리아가 뭔데? 나도 몰라 뭘 알아야 먹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 알지 나는 다른 음료수 선택 마음에 안 떠서 그냥 그걸 골랐는데 에이드라면 왜 술을 팔아? 아니지 이거 우리 잘못 아냐 왠지 좀 맛이 그랬어 이거는 알코올이 없대? 응 저는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와인이랑 과일 넣고 만드는 거야? 와인 말고 포도 포도 포도? 응 한번 한잔 하세요 알코올프리 알코올프리가 알코올프리가 알코올이 없다는 거야? 그치 프리라면 자유잖아 없다는 뜻 없다는 거야? 응 저는 잘 먹어야 돼 배부른데? 좋아 벌써 배부려? 이걸 350g에다가 다 빼서 그러면 그냥 다 해 윈 인 아니야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줘야지 또 이거 용니까지 했으면 딱이었을텐데 참으켰어? 응 이거 안 씻어? 쉽지? 말해줬잖아. 니빨이 컸어. 이게 쏙 다가 달라. 혁 근육 운동. 여러분의 질긴 거. 아니 질기진 아니고 되게 좋은 곡이에요. 어쨌든 질긴 거. 딱딱한 거 먹지 마세요. 부드러운 거. 베스트. 왜 한쪽으로 씹냐고요? 그걸 또 어떻게 아셨대? 나도 알았어. 넌 알겠지? 하나 있겠지? 이쪽 운동하고 있어. 그게 왜냐면요. 말해도 되는 거지. 말이 좀 부끄럽긴 해요. 상관없잖아. 부끄러워. 그럼 사랑니를 이렇게 여기 여기 뽑았어요. 사랑니를 위아래 발치를 했답니다. 그래. 그래. 너가 알아? 사랑니 뽑는 느낌? 이 뽑는 느낌은 아닌데 사랑니는 모르겠어. 안 해봤지 아직? 응. 이거 언젠간 해야 돼. 난 다 들어왔어. 다 나왔어? 응. 그냥 참았어. 아니야. 참으면 안 돼요. 나중에 늦었어. 다 나왔어. 나중에 또 이제 고생해요.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면 빨리 빼앗으면 돼. 근데 왜 저 견딱말로 말하고 있지? 이제 더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너랑 문을 해. 네이바백에 견딱말로 하지 말자. 사랑니가 그냥 대자로 뻗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이불 밖은 위험에처럼 잇몸 밖은 위험이었어요. 잇몸 밖은 위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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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취를 한 다음에 칼로 잇몸을 절개를 한 다음에 뭐 기계로 뼈를 깎은 다음에 뼈를 깎아서 그 안에 있는 이빨 이놈 잡았다. 퍽퍽퍽 푸신 다음에 설명도 퍽퍽퍽 뺀 다음에 이렇게 다시 꿰매고 이렇게 했죠. 음 근데 안 아깝잖아요. 그럼요. 저는 역시 네 잘해 주시기 이제 사랑일을 아직 안 꿀 수 있는 더비 분들께서는 미루지 마시고 얼른 얼른 가서 이제 발치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든 미루면 안 좋아요. 그런가요? 네 미루지 마세요. 그렇죠? 미루면 더 큰 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얼른 병원에 가세요. 말한 김에 숙제도 미루지 마시고 그때 그때 하시고 예 밥도 그때 그때 잘 챙기시고 너무 부드럽다. 근데 저는 사용도 많이 안 부었어요. 맞아요. 과연 이 정도였어요. 지금. 봐봐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이것보다 좀 덜 했어요. 응 응 응 응 응 사랑니 뽑고 더 많이 먹었어. 원래 그렇잖아 뭔가 어떤 이 하자는 그냥 처음에는 못 먹다가 진짜 조심스럽다가 그냥 막 했죠. 그런 비슷한 거 아니야? 그 감기 걸렸을 때 아무 맛 안 나는데 계속 먹어. 응 응 그런 거? 꼭 아무 맛 안 날 때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야채 먹어야 야채 야채 먹어야지 한국말로 이거 뭐야? 아스파라보스 아 맞나? 아스파라보스 아니야? 응 이거 한국 단어 있나요? 저는 모르고 난 모르면 더비한테 물어봐 항상 답이 나와 더비는 텐데요 모르는 게 없어 하자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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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거는 이제 파프리카 이거 어떻게 오네 피망 팝포즙 피망 많이 먹어요 그거 그거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요 너 왜 이거 안 먹어? 밥이 있어서 진짜 멋있는데 먹어줘 이게 제일 멋있는데 밥이 맛있어 저 편식차가 많아요 편식차 진짜 많네요 잘 먹고 싶은 거만 먹고 고기만 먹고 에이 맞아요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근데 못 먹는 건 아니고 귀찮아요 먹고 싶은 마음을 먹으면 배불러져서 더비두비딥 답답 뭐라고? 몰라 댓글이 왔어 호박 다 먹어라 배불러 너무 많이 남겼잖아 누군가 먹지 않을까 누구야 몰라 누가 먹어 이걸 한 100g은 남은 거 같은데 근데 넌 밥은 다 먹네 그래서 배불러 먹어 뭐를? 구워 야채 먹어 어떡해 참김미에 그 많이 먹는 사람들 뭐지? 먹방? 그렇지 먹방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맛있는 것도 먹기 싫어지는데 줘요? 줘요? 안 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호비가 이거 한 잔 마시더니 이상해졌어요 주려고 했는데 현재 표정 보고 주면 왜? 주면 너무 애교인가 해서 이게 다 우리가 처음에 한 잔 해서 그래 맛있다 더블 중 제일 좋은 먹는 멤버는 누구야? 어? 케빈? 뭘 먹어? 제가 조금 먹는 멤버 케빈? 케빈 케빈 아 술은 영은 영은 요새 많이 먹고 근데 몇 명 빼고 다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요 선우도 적고 아 선우도 진짜 안 먹고 에릭은 에릭도 안 먹어 에릭은 라면만 먹어 라면만 먹고 휴는 먹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먹는 속도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다 먹을 때 휴는 이제 한 세 숟가락 정도 먹고 주연이는 많이 먹고 주연이 너 안 먹지 많이 그래? 응 주연이 너 약간 안 되겠다 싶을 때 먹는 거 같아 배고픔 배고픔 유연이는 한 번에 많이 먹고 제 입구만 알아서 잘 먹어요 맞아요 저는 시간마다 꼭 먹을 때는 먹어야 돼요 응 이게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서 근데 현재도 먹어요 형냥이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형냥이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많이 먹진 않아요 사실 여기 두 명 빼고는 밥 그렇게 잘 찾는 멤버는 없어요 그냥 밥 있으면 먹는 거고 고 근데 저희는 알아서 배달시키는 스타일? 더비 너무 배불러요 어떡해요? 배불러 배불러 라고 느끼해서 그래요 그런가? 응 맛있긴 한데 네 맛있어 어제보다 배그런데? 어제 먹는 거 없어? 고기 빡빡아 왜? 소고기 또? 소고기 너 맨날 먹냐? 오랜만이야 이렇게 먹어 이틀여도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할인만 달래요 네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한 번 더 사드리고 싶지만 예 한 시간 나와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그래?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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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은 너야 네가 해야지 아니 너 표지기 너 나와 결혼해 줄 해요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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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대로 안 가요 그대로 안 가요 말이 어려웠나? 헷갈리게 했나? 그냥 너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책 책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뭐지? 요새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근데 계속 한 좀 좀 작은 것 같은데 해서 다 먹고 거기서 먹고 이제 못 먹겠어요 근데 아빠한테 혼났다 왜 이렇게 좋고 왜 혼났어요? 혼나면 안 되죠 그래도 에릭 에릭 오미 고르라고? 월 말했을 때 항상 그랬지 스포는 오늘 12시에 사진 스포 많은 아주 좋은 스포였어요 호바 입술 앵두 아닌교 야? 아닌교는 뭐야 아니냐 앵두 너 내 옆에 있어서 입술이 더 빛나보여 에잉 크래커에 오빠 내가 사는 줄 알아? 사는 줄 알아? 빙빙 지금 너무 졸려서 브이 앱을 거의 자장가로 듣는 수준이야 좋아요 자장가 한번 불러주세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그만 데이컷 집 구입? 뭐? 집 섰어? 뭐? 여러분 여러분 예 배불러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겠죠 더비는? 못 하신 분들은 맛있는 거 드세요 귀찮아 귀찮다고 백춘 먹지 말고 커피를 마셔야 되겠네 응 거의 현재가 오늘 몇 시원 왔어요? 그래요? 네 언제요? 마시고 싶어요? 아니요 됐어요 사줄게 이게 얼만데 사줘야지 커피 나는 그것도 있어서 뭐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쿠폰이 있어요 쿠폰 쿠폰 프리 패스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공짜로 항상 먹거든요 응 왜냐하면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원바운드를 통해서 커피를 항상 공짜로 먹고 있답니다 항상 이제 영은이 또 뭐 학년이 주연이 주연이 뭐 이런 친구들이 어 이제 저희 커피를 책임져주고 있어요 커피도 뭐 에이 좀 그래 됐어 나는 좀 잘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와 부럽다 저도 더 보기도 시켜주세요 근데 또 이제 걸리면 정말 어 마음이 아파요 그쵸 아 근데 근데 정말 대단한 거인 줄 알아? 항상 걸려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요 멤버들이 응 거기에서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근데 그 맛있는 것부터 재미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뭐 제가 그거 약간 공으로 노니까 멤버들께 되게 재밌어서 아 아 아프지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자러 가겠습니다 뭘 자요 원래 이렇게 많이 먹었고 나서 잠자러 갈게요 하지만 사실 저희는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여자친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가봐야 돼요 저희는 항상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어차피 12시면 제 얼굴 또 볼 거니까 그때는 좀 더 그때 많이 보세요 네 좀 더 다 나오나? 네 모르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으로 멤버가 다 나오는지 몇 명 나오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올 거 같아요 왜요? 네? 느낌이 저도 나도 느낌이 나올 거 같아 난 안 나올 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나올 거 같고 그러면 더비 안녕 제이콥이 망관부 하니까 이상해 왜? 멤버들이 있으니까 난 안 그랬고 Q가 맨날 망관부라고 하니까 저는 Q 말투 많이 따라하는 거 같아요 네 더비 12시 망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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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이트 망관부 갈게요 바이바이 제이콥 잘 먹어서 안녕 안녕 당신들 누군가 있습니다 없어요 안녕 올게 또 올게요 내가 꺼? 꺼? 나 메이직 트릭터 쓸게 사랑한다 해 더비한테 안녕 안녕 사랑한다 하라고 사랑한다고 I love you 나도 사랑해요 더비 안녕 12시 12시에 온다 바이